한국국토정보공사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선 무대, 신수씨의 무대부터 해서 지올팟 그리고 장녀정씨의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신나게 즐기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무대까지 여러분들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번에 제가 발매한 앨범 추록곡인데요. 상하이 청춘이라는 곡입니다.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내용인데 그 가사에 보면 오늘 도민체전의 지역인 강원도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 호흡을 맞춰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과 제가 연습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해! 연애도 좋지만 해! 아셨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행위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연습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해! 연애도 좋지만 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 사나이 청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까 호흡을 맞추기로 약속했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큰 목소리와 열렬한 파도 또 함께 화답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강원 도민체전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선수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이 대회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선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결과와 그리고 또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박수와 함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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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곳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과 관객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제가 목이 타는데 물 한 그릇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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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곳 경기장에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강원도 및 체전 기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18개 시군에서 오신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 끝까지 안전하게 경기 맞추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릉에 오신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추천르에서 오신 추천민 여러분 원주 시민 여러분, 동해시민 여러분, 상척시민 여러분 속초시민 여러분, 태백시민 여러분, 양독군민 여러분, 양양군민 여러분 영화를군민 여러분, 잇재예요군민 여러분, 하천군민 여러분, 홍천군민 여러분 행성군민여러분 고성군민여러분 천원군민여러분 평창군민여러분 정성군민여러분까지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강원 도민 냉축한 강원 도민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번 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물러나기가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또 뒤에 어마어마한 토론쇼가 계획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뛰지 말고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한 이곳 강릉에 여러분들 아쉬우시죠? 저도 무지무지하게 아쉬운데 또 뒤에 제 부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장관쇼가 계획이 되어있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강원도 강릉에 오니까 바로 옆에 진또뱅이 마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딘가나 이 노래를 엔딩곡으로 부르는 꿈이지만 오늘 이곳 강릉에서 진또뱅이 마을 바로 옆에서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또 반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진또뱅이라는 게 강원도 강원도 마을을 지켜주는 속대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여러분께 마지막 곡 진또뱅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원도 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대체집 강릉 신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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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너무 고마워요 이제 여러분 2차단식 뜨거운 박수 드드릴게요 아멘